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이 어메입니다 자 이거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미니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 미니게임 이름은 미니게임 천국에 있는 벽돌이 사라지는 미니게임만 오늘 플레이해볼겁니다 미니게임 천국 안에는 미니게임을 한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단미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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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루님 안녕하세요 아 요로루님 목소리가 그게 뭐예요 방송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위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위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수로님 지금 제 목소리 나가는 거예요 방송에 지금 목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요요 요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수님 아 요 미니게임 마스터 아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잉영의 멤버들과 함께하는 미니게임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셔프즈게임은요 벽돌이 부서지는 것만 해야되기 때문에 런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닝합니다 그거 교복안에 입는거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요거는 런닝 런닝 셔츠 말고요. 런닝 셔츠 말고 자,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런닝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런닝 이 게임 도대체 무엇이냐? 유리관이 점점 사라집니다. 여러분들 지나갈때마다죠. 그거를 아이템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떨고거나 최우고의 1위니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!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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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허 어허 어허 아허 이겸배 어허 유와 Wohn 으아아아아!!!!!!! 하하하 단미어 탈락 단미어 탈락 주rá있다 밀어버림 위원님 벌투 탈락하셨나보네요 오! 개봉무님 오지마세요 자아, 다음은.. volunteers, 열кая올라 는 으흐흐 hö CHANN Down 잘 가 minute 능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투명 투명 썼음 아니 나도 투명쌈 어 투명이다 긴장감 보소 긴장감 보소 잘가야지 안돼 아이고 뭐야 인수건 탈락 쥐늑대와 쥐늑대와 오 호 feminine 밀어버리기 잘가야해 저기 봄수가 있구만 뭐야 누구에요 누가 때려요 난 투명인간이다 아 이거 죽어버리겠네 투명인간이면 뭐 에. 게임을 못 하시는데 아 이럴수가 그렇게 저를 모욕하시는데 용서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대1 아 이겨면 아무래도 투명 쓰려고 올려올 생각 같은데 잠깐요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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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 아 내가 먼저 떨어졌다 아아 허흐흐흐흐흐흐흐으으으... 아 이게 뭐야아아아아 아 아 이거아 아 뭐에anya 아 아가아 이럴수가.. 자 런닝헌이 주인태가 이겼고 그 다음 떨어지는 맵은 스플리프 라는 게임입니다 눈 블럭을 캐서 삽으로 눈 블럭을 캐서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죽이는 게임입니다 아 그만 떨어지라구요 아 오늘 다 떨어지는 맵 할거야 음.. 아.. 잉혀맨의 머리칼같이? 아아 자유나카자 잉혀맨의 머리칼같이 자 삽으로 눈을 캐면 내가 내려와 버렸잖아 아 다시 올라갈 수 있기때문에 탑으로 눈을 캐면 아이템이 나옵니다 담면이.. 안녕하세요 그러지마세요 나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아 담면 없었다고 담면 담면 어?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저기 이수건 혼자있어 이수건 혼자있어요 이수건 혼자있어요 이수건 혼자있어요? 도대체 누가 혼자있다는거야 도대체 이수건이 1층에서 혼자있습니다 다른사람 다 밑에있는데 쿠키 이수건 친하지만 이동도있고 점프도있기때문에 점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점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요르르 진짜 죽었나? 안죽었네 담미호 탈락 야야 너 야비하게 왜 거기있냐? 야 요르르 진짜 죽었냐? 실제로 죽었냐? 실제로 물렸냐? 뱀한테 물렸냐? 일로와 이수건 일로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너를 이제 봐줄 마음이 없다 나는 자 일로와 이쪽으로와 일로와 자 일로와 아 이수건 또 어디갔어 야 계속 올라가 야비하게 야 정정당당하게 해라 정정당당하게 해라 정정당당하게 해라 아 죽었네 아 죽어버렸네 어디 뒷정수를 노릴라고 정정당당하게 죽여버렸네 자 그러면 남은사람은 봉수랑 이수건입니다 빨리 내려와 아 방송 모르네 이수건이 아 진짜로 방송생각 알아시네 아 아니면 싸워야지 재밌죠 이수건씨씨 아 저 알아요 방송 알아요 방송 알아요 이수건이 이수건씨씨 아니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하겠습니 다 방송 까중나네요 이수건님과 일대일 상황입니다 아 이수건 touches 아우 방등 진짜로 아이고 야 이거 방둥 천재시네 아이고 야 방둥 천재 야 방둥 천재셨네 야 그 다음에 떨어지는 맵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? 바로 양털찾기입니다 양털찾기는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양털 그 블럭 위에 그 블럭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블럭 위에 그 블럭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끌려 풀렸나요? 빠이 지력대 빠이 저요? 아니요 안틀렸어 네 난민이 죽었고요 여러분들 시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은데요 이거? 자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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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블럭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말도 안되게 쉽죠 이거 와 이걸 안해도 되죠? 아 여름이 여름이 왜 따라오세요? 정말 이거 눈 감아도 되죠? 눈 감아도 어 진짜로 개쉽죠 와 아니 저리 가세요 아 왜 굳이 저리 가세요 아 아 저리 가세요 아 너무 쉬워 이거 어렵게 못해요 이거? 어렵게요 못합니다 와 진짜 빨라 야야야 못 버티겠다 야 봉투 탈락 짜아 오오오 야 야 이겼다 아니 한번만 더 합시다 저 걸려서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판은 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정말 재밌는 맵이기 때문에 신호등블럭이라고 자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블럭이 없어집니다 블럭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호등블럭이라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거기서 제일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도대체 뭐가 초록색이에요 뭐가 초록색이라구요 아 움직여요 네 빨주노초파람보 어 오케이 아 움직였다 자 빨간색 블럭 위에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다미오를 때리는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 다미오 다미오 거기서라 그만해 이제가 이겨벨이다 야 그냥 때리지마 때리지마 애들아 때리지마 야 저희 휴전합시다 휴전합시다 싸우지맙시다 잘 가해야지 잘 가해야지 잘 가해야지 여기서 내가 이겨벨 뒷통선을 칠다면 오케이 살았다 고맙습니다 요구르 요구르 사망 즐겁죠 진짜 누군가 있는거 같아 옆에 중간에 요저씨가 있는데 요저씨? 요루루 분명히 누가 옆에서 꼬집었다 일로와 할아버지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매 모두나 플레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네요 여러분 그쵸? 네 요루루님 비명소리를 그렇게 지를 수가 있죠? 무슨 소리시죠? 분명히 죽는소리가 났는데 자 어쨌든 이수관님 소리 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안녕